066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은 1998년 8월에 LCD 모듈 등의 기술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LCD 모듈 등의 기술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맞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의 첨단 디지털 제품의 토탈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제공함 어몰드 산업의 성장에 따라 입지가 축소되고 있으나 중저가 휴대폰 시장의 꾸준한 성장으로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LCD 모듈 기술 개발 제조업이라는 기존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LCD 후공정, 액정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자가 공장을 운영 중임 대시 이동통신단 말기 및 모바일 이트 제조 회사가 주 거래처로 매출액 대부분은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 및 해외 사업장에 공급하여 발생하고 있음. 대시 대부분의 제품이 삼성전자로 납품됨으로 매출 채권이 우량하여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율이 낮으며 월 1회 현금 수금을 받고 있으므로 자금 회전률은 높은 편임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매출 하량 감소 및 주요 고객사의 OLED 채용 확대 등에 따른 LCD 모듈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 대시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재료 매입 비용 감소 등의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채무 면제 이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스마트폰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 삼성전자의 OLED 채택 증가 추세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디스플레이텍의 시가 총액은 132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78위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의 상장 주식 수는 1869만 1908주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의 퍼은 44.3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만 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만 1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번지억원, 36억원, 3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원, 54억원, 68억원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79%이고 유보율은 1726.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22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의 종가는 7,100원이며 주가가 디스플레이텍의 21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의 종가는 7,100원이며 주가가 디스플레이텍의 21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